구아구아구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방송 고슨 에디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같이 하기 전에 연습 몇 번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으쌰 이겨볼까 으 으 으 으 하하하하 빵알을 얼른 외쳤으면 하는 거구만 으 아 해보자 으 으 으 으 으 으 어제 내가 으 으 으 저기 tsp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안될까 으 으 으 이런식으로도 만들 수 있어 아이고 오오 좋아 좋아 날 흥분시켜봐 날 흥분시켜봐 안되겠다 익숙하지 않으려고 하 익숙하지 않은거 하려고 하다보니까 힘이 되네 그렇다는거는 익숙한거라면 돼 이미지랑 많이 다르네 áng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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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어 와 이거 큰일났다 와 죽는줄 알았네 와우 죽는줄 알았어요 와 야 봤죠? 골티나리가 절대 실력이 좋은게 아니라니까 와우 근데 상대편도 잘하긴 잘한다 딱 저랑 비비퀴 있을정도의 실력 아하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어허 내가 아 익추하는걸 하려고 하다보니까 시간을 너무 오래 끄네 시간을 너무 오래 끄는건 좋지 않은데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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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죽네 어?,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 일단 한판은 이기자 이기자 위기는 있었지만 그래도 이겨야지 가라 즐거웠다 타요나라 가라 와 힘들었다 안녕하세요 구아구아구아구아 안녕하세요 어 채팅창 안보여요 죄송해요 됐죠? 잘 말씀해주셨어요 매번 이거 컴퓨터 채팅할때마다 이게 잘 안되네 오 벌써부터 공격이 시작된건가 그러면 나도 빌드를 한번 해보자 상당히 좀 힘들거야 어 상당히 좀 힘드네 자 생각을 쉬지마 생각을 쉬면 안돼 생각을 쉬면 안돼 생각을 쉬면 안돼 생각이 쉬면 안돼 생각이 쉬면 안돼 생각이 쉬면 안돼 자 무조건 부지런히 움직여 부지런히 움직여 부지런히 부지런히 움직여요 부지런히 움직여요 부지런히 움직이면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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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즐거웠다 하지만 난 방심하지 않는다 한방에 끝낼 수 있는 스킬들을 머릿속으로 연구했단 말이다 아니 고라니 빌드라 뭐고 고라니 빌드라 무슨 고라니 빌드라니 지금 나랑 비빌 수 있는 A는 없는건가 tat 공격력 마이너스 100이라럴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지금 제가 지금 자꾸 꼬여서 그러는거니까 꼬여서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THE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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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라 아 너 아직 안정권이구나? 그러면은 천천히 보내는거는 영락할 수 없지 너 아직 안정권이면은 안되지 내가 놀아줬다고는 생각하라니? 어? 어? 나머나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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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끝 이겼죠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이기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기죠 시청자랑 한 판만 더하고 한 판만 한 판만 더하고 한 판만 이왕이면은 같은 실력이랑 한 판만 더하고 한 판만 더하자 한 판만 일단은 발리기 전에 발리기 전에 한 판만 더 발리기 전에 발리기 전에 예 감사합니다 발리기 전에 발리기 전에 한 판만 어 A플러스다 얘를 이기면은 내가 A플러스가 되는건가? 네 엑시 가주세요 엑시는 천천히 벌써 가버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어유 하지만 곧기나니 당황하지 않고 그 다음 다음을 준비합니다 상대가 어떤 실력인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일단 탐색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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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한번 보내버리자 가라 이게 A플러스의 실력인가 내가 실력이 든건가 상대편을 못하는건가 굳이 바꿀 필요 없었는데 음 자 생각하지마 생각하지마 오호야 손을 손을 느리게 하지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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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고 빨리 사고하고 빨리 가자 달리기 전에 유일한 승리야 달리면은 더이상 승리는 없어 달리기 전에 유일한 승리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쟤 끝까지 버틴다 아 아 잘못났어 망했다 괜찮아 빨리 복구해 빨리 복구해 야 근데 상대 잘 버틴다 상대 잘한다 인정 상대 잘하는거 인정 하지만 성장은 고수나리한테는 그저 무용지물에 불과하지 와 근데 얘 잘 버틴다 빌드는 따로 없는거 같아도 다행이긴 한데 다행이긴 한데 아니 거기다 두른게 아니었는데 야 이거 안 끝나는거 아니야 끝나긴 하겠는데 가라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승리다 나의 재물이 되어라 나 이제 이거 뭐냐 저기 이제 시청자분들하고 하면은 이길 수가 없다고 그 유일한 승리야 나에게 승리야의 마을을 느끼게 해줘 제발 느끼게 해줘 시청자분들하고 하면은 승산이 없죠 이제 게임 터졌다고 보면 된다 가라 와 내 검 없어졌어 아 좋아요 갈아버리러 왔어요 아니 얼마나 실력이 오르셨길래 고수나리가 지금 실력의 20%도 발휘 안했다는 사실을 절대 누설하진 않겠습니다 그쵸 얼마나 실력이 늦은거야 나이스 트라이 시도는 좋았어 상대는 고스야 상대는 고스야 임 극 twenty 라고 그냥 고스라고 와우 와우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입니다 팔로우와 성형 고스나리의 크림이 됩니다 유튜브라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 안올라갔죠 된장 올려야 되는데 아하 아하 와우 야 잘하온대 핸드팀 뭐야 이대로 난 당하지 않아 이대로 내가 순식이 당할거 아니야 당할거 같다 야 야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당할거 같애 조심해 조심해 자 방심하지마 방심은 방심은 아 진짜 왜이래지 방심은 크나큰 적이야 바로 나의 적 방심 방심은 나에게 대한 큰 적이지 그렇다는 거는 고스나리가 방심 안하면 충분히 이 형황 타개할게 있다는 전제하에 있다는 얘기지 좋아요 아주 좋아요 뭐야 자 저거 잠깐 저거 강태시켜줄게요 강태시켜줄게요 매니저분 계시죠 자 메일 그 메시지 삭제해주시고 안계신가요 네 아니 요새 저런 분들이 왜이렇게 많지 아니 요새 저런 분들이 왜이렇게 많지 다 삭제 됐나요 내가 지금 집중하느냐고 못하고 있자 와 아 아 아 아 실수했어 아 야 나 당연히 저거인 줄 알고 버티면 버티면 이겨 버티면 이겨 버티면 이겨 와 나 지금 최악의 실수를 해버렸네 오 오잠깐 뭐하는거야 와 엄청난 실수해버렸어 와 진짜 진짜 엄청난 실수해버렸다 자 아 신조 어그로운가 골씨 절하라뇨 지금 골씨 절하니까 진짜 졌잖아 그러면 이제부턴 이기겠습니다 안되겠다 필살 빌드 준비하겠습니다 아 필살 빌드가 안됩니다 아 안된다 필살 빌드가 준비가 안됐습니다 그렇다는거로 고스나리는 이렇게 한방에 왜이렇게 한판 한판 오래가냐 상대가 A플러스라서 어쩔 수 없다 잘한다 고스나리 실력이랑 비빌 수 있는 자가 A중에 있었다니 A플러스라서 실력이 다르다는건가 다르다는건가 오오 한 방 한방이 있어 오우 아우 왜이래 고스야 와 지금 중요한 때인데 자꾸 이런 실수하면 안되는데 아 왜이러냐 보스야 정신 안차릴래 와 졌다 지기는데? 예 긴장했어요 일주일 딜은 너무 많고 아니 근데 왜 저런 분들이 많아졌지? 저런 사람들이라고 해야되겠죠? 와 와 자꾸 골프가 실수를 해가지고 와 긴장 긴장 진짜 엄청했다 와 장난 아닌데? 상대가 장난이 아니야 아 왜 바꿨지? 바꾸면 안되는데 난 공격도 못하고 있는거라고 지금 빌드가 완 빌드를 완성을 못시켰죠? 못하기술 솔직히 말하면은 빌드를 야 되게 오래간다 이게 내 집 한계라는 뜻인가? 아 왜이래 골프야 아 왜 자꾸 실수하는거야 하지만 바로 복구 와 미치겠다 아 아 왜 바꿨지? 아 왜이래 와 와 졌다 와 이건 진다 야 잘했다 야 내가 졌네요 돈으로 도배하는거면 좋은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겠네 졌어요 와 역시 A플러스는 강했다고 한다 아 아쉽구만 자 들어오시지요 골스날이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 어렵다 어 구애맨님 어서오시구요 자 다들 들어오시구요 지금 잘 들어오고 계세요 아주 좋습니다 와우 고슈분들만 들어오시는구나 아니 일단 다같이 하고 일단 MKG님은 처음이신거 같은데 아주 좋아요 아 게임 설치중이라 방송 계속 버퍼링 걸리네 아 그래요? 들어가자 얼른 들어와요 아주 좋습니다 일단은 한판 한판 하겠습니다 다같이 한번 해봐 아 빌드 완성이 전에 완성이 될 수 있을까 완성이 전에 끝날까 도와서 reform выпуск 공연 perform resent 그리고 elim us 와 어렵네요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 아까 그 나랑 비빌기 있었던 분에 비하면은 여기는 지옥입니다 봐봐요 점점 나가 떨어지는 거 봐봐 지금 떨어지는 속도 난 낙엽인 줄 알았어 우와 몬스터 헌터? 많이 들어봤는데 아 원신 퀘스트 진짜 많이 했어요 진짜 어제 이동 중에 계속 원신만 했네 아 공룡 잡는 게임 아 음 과연님 확실히 실력 많이 늦었어 저번처럼 막 넣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야 하지만 고수분들한테 비비려면 아직 멀었어 이 정도 실력 가지고는 고수나리랑 같은 실력밖에 되지가 않아 와 근데 이외로 고수분들이 봐주면서 하시는 그런 건가요 공격이 너무 많은데 형 맞아요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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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고수님 죽었으니 괜찮 그러지마요 괜찮 그러지마요 왜 이렇게 많아 근데 안녕하세요 고수나리입니다 팔로우와 성인 고수나리의 크림이 됩니다 유튜브 나오시니까 유튜브 구독과 마신 눌러주시고요 유튜브 활동 제대로 할게요 내일부터 흐흐흐흐 야 근데 누구를 안 버티는 거야 MK님도 뭐야 다들 고수나리보다 잘하는 거야 이제 MKG님이 누구시죠 에런님 오시고요 다같이 몇판하고 그 다음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스분들이 봐주시면서 하시는거니까 충분히 할만합니다 여러분 Welcome to my broadcast If you're not Korean I can speak English Thank you for following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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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좋아요 아 진짜요? 남몰래? 고스날도 남몰래 엄청난걸 연습하고 왔어요 는 뻥이고 연습 안했어요 대체 어떤 엄청난걸 연습했길래 아니 저한테 두분이 돌아가시다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제가 너무 잘하네요 아이고 진짜 너무 잘하면 안됐는데 잠깐만잠깐만잠깐만잠깐만 와 죽는줄 알았네 어떻게 된거야? 아니 뭐해 나한테 다 나가 떨어지는거야 도대체 이유가 뭐냐고 내가 스트리머나펴 바주화펴 그러시는거에요 지금? 스트리머나는 이유 하나만으로 봐주시는건가? 이런 이런 실력이 아니잖아요 다들 다들 봐주면서 하시는거 같은데 와 내가 3명이나 주님곁으로 보내버리다니 하지만 나도 주님곁으로 요 대찌미코아 안녕하세요 고십 이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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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스트 라운드 퍼셔 노 난 래스트 컴인 자 한판 더 다같이 하고 그 다음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판도 다같이 하고 다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웰컴 커리 웰컴 I wanna see you 땡큐 포 커밍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뉴비방으로 갈게요 뉴비방이 어딨어 고라니방이 어딨어 여기 이제부터 다음판엔 뉴비 중속 고수 나눌겁니다 기준은 딱 있어요 그래도 제가 3명을 주님곁으로 보내버리다니 이런 기적같은 일이 와 왜이렇게 공격이 안와 오 잠깐잠깐잠깐잠깐 죽을뻔했잖아요 죽을뻔했잖아요 와 와 방심하고 있는 순간에 그냥 바로 그냥 들어오네 우와 죽었다 멘트시니코아 안녕하세요 와 어렵네요 와 확실히 테트리오 할때는 많이 오셔 좋아 야 에론님 잘하시고 다들 지금 고수분들도 난이도 조절해가면서 봐주시면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같은 뉴비들이 비빌 수 있는거야 테트리스 TV? 테트리스 TV가 있어요? 아니 테트리스 TV가 있어요? MK님? MK님이 누구시지? 원신해야되서 저 원신 많이 키웠어요 저 스토리 많이 빌었어요 아 타원급인 조심하세요 타스 언급인지 몰랐어요 조심하세요 다메다메 타스 언급 다메다메 다메다메다메요 다메다메요 앉다가 시기래 시기시기래 카즈아 언제 나오죠? 얼마 안남았잖아 나 저기 이번 스토리에서 카즈아 나오는거 봤는데 댕장생겼던데 모기 좋아 저 엄청 모으고있어요 진짜 진짜 목요일날 그거 할건데 아니 근데 보시면 깜짝 놀라실거야 아니 고수가 이정도까지 키웠다고? 하면서 깜짝 놀라실겁니다 놀랄준비하세요 눈 눈알 튀어나올준비하세요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눈알 왜이리 진심이셔 누군지 모르겠지만 와우 치어라 코리 치어라 야 안죽어 안죽어 야 골치 날이었으면 진작에 젖은샤자 갈텐데 자 이번에는 초보 초보방 자기가 골치 날이부 다 골치 날이비를 못이긴다 하시는 분은 초보니까 초보분들의 초보분들만 남으시고 나머지는 스펙테이팅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if you not 어 if you not 뉴비 어 please 스펙테이팅 턴 스펙테이트 안해지 못함 this match is 뉴비 하이 뉴비 아 근데 뉴비가 좀 많다 mk님 내려가요 왜요 mk님 아 그래요 거뭇콩님 들어가요 거뭇콩님 안계시는데 들어왔는데 오케이 렛츠고 this is 뉴비 match next 어 pro match 아 그래요 저는 아예 준비도 안해요 저는 준비도 안했어요 중수에 해당하는건가 골치 날이란 비빌 수 있다고 하면 중수가 맞아요 this is 뉴비 match 야 근데 검콩님도 이제 수술 중수 레벨 쪽 가셔야 되겠는데 이 다음부터 준비 안할 듯 저는 게임을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지 않으려고 이번에 포유나 하면서 깨달았어 내 스위치의 조이콘이 날아가고 망가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스트레스를 풀려고 게임을 하는건데 왜 자꾸 스트레스가 쌓이는걸까 스트레스 쌓고 게임하지 말자 하면서 접었어요 접었어요 물론 언젠간 다시 시작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접었습니다 조이콘이 조이콘이 지금 접시장 가셔가지고 지금 제자도 젠장 아니 그 막 주먹으로 치고 그니까 그 질때마다 스위치가 날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스위치가 날라갔어요 애가 날개가 달렸는지 날라가더라고 게임은 이기려고 하는게 아니라 상대방을 받으려고 하는거니까 에러님 그러면 안돼요 진짜 그러면 안돼 그 상대가 저요 봐요 와 진짜 와 또 스위치 한번 하나 더 살 뻔했다니까 스위치 하나를 포유나 때문에 스위치 하나 산거였는데 포유나 때문에 스위치 또 하나 살 뻔했어 다행히도 조이콘으로 마무리했어 다행이지만 제가 진짜 나중에 언젠가 이제 캠 키고 이제 방송하는 날이 오게 되면 진짜 막 날라가는게 보이실겁니다 이제 타 스트리머랑 크게 다르지 않구만 구시나리도 이제 이런걸 느끼시게 될겁니다 뭐야 뭔가 다를 줄 알았다면 다르지 않잖아 막 이런거 진짜 와 이게 게임하면서 열받는다는게 뭔지 야 진짜 근데 야 검콩리 실력 많이 느셨다 야 구시나리어 비빌 수 있겠는데 이제 야 타이밍도 괜찮게 나오고 아 왜 왜 왜 그걸 왜 짝대기가 나왔으면 그냥 바로 디맥으로 아 그래요 아 근데 진짜 와 게임으로 스트레스 풀려고 했다가 스트레스 엄청 쌓이니까 막 못하겠고 막 그래 어 뭐야 으 실수 이런 이런 검콩리 잘가세요 이기시는 분은 고두구님 이미 이기셨습니다 야오 잘하셨어요 네에스트 매치 이즈 프로 이즈 위 위 위 위 유 띵 아임 프로 프리즈 프레인 프레이어 프리즈 턴 투 프레이어 코드 좀요 바로 드리죠 어 이 목소리면 갑자기 뭔 소리에요 비만 목소리라니 뭔 소리야 일단은 골씨는 프로입니다 네 골씨는 프로에요 아 진짜요 테트리처 언니 고아 안녕하세요 덜덜 누가 비만이에요 저 비만 아니에요 골씨 날이 필요 아임 프로 아임 프로 내가 5위 아니면 들면 프로다 진짜 여기 아 저는 일단 비만 아닙니다 저는 비만 아니에요 일단 제 얘기하시는 거면 저는 비만은 아니고 탈을 빼려고 올 때 일단 내 기준치가 있으니까 오 그래도 비비져 어느정도 비비져 어쨌건 나 순간 정신을 잃었어 우와 이렇게 죽는다고 거짓말이구요 해야죠 끝까지 할만큼 해 보는 거주요 안 그렇게 씁니까 골씨 날이는 골씨라고 호환 장댐을 했기 때문에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없다고요 제발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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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고세의 방송에는 오스크 오스크 오스크가 누구예요 오스크가 누구예요 개발자 개발자 그전에 개발자는 아니고 비슷한분 한번 오셔가지고 대회 진행하시는 분이라고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그분 잠깐 오셨다가 하셨는데 5등 안에 들었으면 좋아 그래서 아마추어 대회는 나갈 수 있게끔 연습 충분히 하시면 아마추어 대회 나갈 수 있다고 저한테 희망을 실어주셔가지고 테트리오 방송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신 개발자 쓰러뜨리면 네 아 진짜요 어허 언젠간 오지 않을까요 골스나리가 테트리오 방송을 좀 늘리면 자주 오지 않을까 오지 않을까 그러면 1대1 매치로 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잖아 오케이오 아 같이 비비기만 해도 다같이 하시죠 비비기만 해도 오스트는 영어 어떠신가요 방제를 덤벼 오스트 아 진짜요 그러면 방제를 만들까 방제 이름을 바꿀 수가 있나 잠깐만 이걸로 바꾸자 오케 덤벼 오스크 일로 와봐 요 오케 바꾸놨습니다 뒤에다가 아 컴온 오스크 오케이 좋아 알아서 바꿔둘게요 컴온 오시크 오시크 아니다. 연습만 살게 다 지워. 이것만 해. 좋아. 방제가 꽤 자극적이죠. 네. 다 들어오시죠. 네. 예스. 디시스. 디시스 메세지. 메세지 오브 오브 스크. 흐흐흐. 컴온 오우 씨. 흐흐흐. 맞아요. 하고 있었어요. 이거 올리면 뱀 먹겠누. 뱀 먹겠어요. 설마. 뱀 먹으면은. 다른 쪽으로 가면 돼. 다른. 아 잠깐. 다른 그쪽으로 가면 돼. 어차피 저장도 안 되겠다. 오우. 잠깐x3 잠깐x3 우와아! 렛츠 헤브어 보트 위드 미. 아니에요. 자극이 없어요. 네. 밴이 쌉가능 덜덜. 설마 밴을 하시겠어요. 설마 밴을 하시겠어. 아이원어. 아이원어. 킬류 하는것 좀 그런가? 아이원어. 아이원어. 윈. 1. 2. 3. 이렇게 할까? 흐핫 네 레에에에에에 치 플레이 오이 held 어었 자 바꿨어요 Community 방송 다시 외워요 어려워요 네 즀 Critical 솔직히 좀 뭐랄까 좀 위축됐습니다 정말로 뱀 먹는거 아닌가 싶어서 감사합니다. 고친아이도 겁나 잘하죠. 와아 잘한다. 레드님 대 에러 님이구나. 일부러 봐주시면서 하시는건가? 봐주실 그게 아닌데? 네. 느낌이. 야아 몇판 더하고 또 뉴비 대 그거 가야겠구만. 한판만 더하고. 와아 와아 해보자. 와우 오케이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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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케이즈 님 프렌즈 리스트 땡큐 퍼 에디 에디드 마이 에디드 프레임 프렌트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나입니다 팔로우와 성경고스나의 크림이래입니다 유튜브 나오시다면 유튜브 구독하면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땡큐! 땡큐 퍼 팔로윙 앤 싱닝! 퓨에 휴탈로 웰컴 투 마이 브로드캐스트 자eading like titrio 1.2.2.2.2.2.1.2.2.2.2.2.1.2.2.2.8.2 Do you know, do you know, viewtalo? 커리 고라니 매칭이란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고라니 매칭이란에 자꾸 고라니 고라니 그러지 마요 진짜 검은콩님께서 팬 뭐냐 요즘에 팬 뭐냐 팬 그 뭐지? 그 뭐라 그래 그거를 팬그림 팬그림을 안그려주고 이상한 고라니 그림만 그려주고 있어요 No, but they look familiar to me Are really? That's good I don't think I've met you before Ah, okay Please enjoy Enjoy this match I don't know Maybe I Quick play Maybe we can play Okay Do you 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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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bie? I thought that you were very pro SDS 랭크 you're pro Wow Wow 영어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도 해야 늘어요 해야 늘어요 해야 늘어요 해야 한국어도 해야 늘는데 한국어도 많이 줄어가지고 한국어도 공부해야되고 일본어도 해야되가지고 많이 도와줘요 많이 도와줘요 같이 공부도 해요 같이 성장하기로 했으니까 고스나리 고스나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줄게 걱정마요 이 정도면 잘하시는데 대화하는 거 이해는 하셨어요? 이해는 했죠 그니까 본 거 같다 다른 쪽에서 본 거 같다 했는데 이 사람 이제 그 그 저 피로 시작하는 분은 오늘 처음 보는 거라고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맞죠? 맞죠? 오호 고스나리를 너무 무시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대화를 못하는 거지 어느 정도 티티는 이해하고 있다구요 맞아 미시드라 미시드라 저도 몰라 ㅎㅎㅎ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배혁 배혁 나 영어 영어 잘 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냥 고스나리 한 번 떠보려고 하시는 거였잖아 저게 된다고 이제 보자 저렇게 해놓은 이유가 있겠지 영어 진짜 모르겠다 고시나리오와 함께 영어 어떠십니까 엘링크 엘링크 랭귀지 마스터 수피 어라 이 이 이 아이케의 뜻이 뭐예요 일본어 아 니용고 영어 하나요 영어도 하나요 그럼요 고시나리 잘은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너무 무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 거지 그렇죠 평범한 얘기는 가능합니다 3개국어 대박 하지만 제가 한국인인데 한국어를 제일 못한다고 한다 네스트 매치 프로 매치 뉴비 턴트 턴트 스펙테이팅 스펙테이트 자 프로 매치입니다 프로 매치예요 프로 매치예요 코드 봐주신거죠 여루나님이 이기셨구나 와우 우리 같이 성장해봐요 이길 수 있어 우리 중수 없어요 예 없어요 무조건 고수입니다 초보 아니면 고수입니다 자 한번 살아보자 자 많이 맞았어 많이 맞았다고 와우 잠깐만 잠깐만 아니 너무 하잖아 핳핳핰활 야 그냥 딱 고시나리다 할 때 딱 공격하는 것 같은데 네 와우 네 그냥 뭐 시작하자마자 돌아갔는데 네 나 지금... 어? 뭐지? 나 분명히 플레이 중이었는데 왜 관전하고 있지? Why, why I am spectate the user? I don't know. I think that I am player but not player. 라이브 딜레이가 심해서 다시 왔습니다. 아, 그래요? 다시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야, 잘한다. 와... 와, 와... 이게... 이게... 와... 곧스내려 있으면 금방 죽었을... 와... 치열해도 공격이... 한 곳에 집중이 되면 못 이겨. 레드님 진짜 잘한다. 와우! 이야... 잘한다. 자... 올프레이어 이스프레이. 카밍! 지목! 지목해도 되긴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좀... 안 되니까... 좀 나중에... 야, 렛츠 플레이 투게더! 올프레이어. 밥 먹고 오시나? 일단 플레이어로 돌려놓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해야 되는데... 식사하시는가 보다. 식사하시는가 보다. 와... 이건 뭐... 되지가 않네, 잘. 이야... 쌓이지가 않는다. 야, 여기 쌓이긴 쌓이는데... 좀 이상하게 쌓인다. 와... 이거는 뭐... 어떻게 하라는 건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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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제가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돼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잠깐만, 근데 이게 뭐야... 이 공격은 뭐지? 미지에서 온 공격... 뭐냐? 와... 죽을뻔했다. 죽겠다. 뭐야, 화요인이 뭐야? 왜 내 공격에 돌아가신 분이 많이 계시지? 와... 찾았다. 뭐지? 뭐지? 오... 와... 공격 못 들어온다. 공격 들어온다. 공격 들어온다. 공격 들어온다. 공격 들어온다. 내가 왜... 왜 그랬지? 아 아르란르란르랄 고스틴님께 죽었으면 이건 킹정이죠? 뭔 소리 하시는거야 티비란드 웨어라이 프롬? 타이란드? 이분 한국 부윈데 지금 태국 하시는거 아니야? 그저 공격량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분 누구야 뭐 대화는 하시는거 같긴 한데 무슨 대화하는 태국어는 잘 모르겠어 해석 좀 해주실 고인물분들 이분 집 대화하시는거 맞아 이거 이게 그거 아니야 네 태국언데 무슨 대화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지금은 지금은 그거 같은데 태국어 태국어 태국어예요 제가 어떤거지 검색좀 해볼게요 잠깐만 막치신거 같은데 아 그래요 그러네 뜻이 없네 막친거 맞네 번역이 안나오네 맞아요 저도 지금 번역해봤는데 안나오네요 자 다같이 도배가 영어로 어떻게 돼요 채팅 도배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어 와 와 와 준비 안했으면은 진짜 망할 뻔했다 와 망할 뻔했다 진짜 죽는줄 알았네 와 죽는줄 알았다 와 이걸 타라 야 어 뭐야 아 젠장 잘못났다 하지만 이정도 잘못온거는 괜찮지 어우 화요인님 와우 화요인님을 잡고 제가 죽일 수 있는 영광을 주시다니 어우 싸울 수 있는 공간만 좀 마련해주면 안될까요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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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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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상했죠 골킹 뭔소리요 이기면은 이기면은 이긴다고 뭐 고소한다고 그러고 지면 진다고 덱 못한다고 막 고소하고 막 어떤 장단에 제가 춤을 춰야 됩니까 어 이분 잘못하셨다 이분 잘못하셨다 야 저렇게 미시 드랍이 제일 짜증나 하필 미시 드랍하면 안될때 미시 드랍하면 진짜 짜증나 네네네네enda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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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우 아임고시나리 플리즈 서스크라이 마이 유튜브 채널 액슬리 아이헤위브 채널 뉴비에게 꿈과 희망도 없어 강해지세요 강해져야죠 모든 실현과 역경을 다 겪고 나면은 강해져 있을겁니다 어느순간 어? 뭐지? 내가 언제 BBK 있게 됐지? 라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고스냐일 발견했나구요 저 고스냐일도 아직 발견을 못했어요 아직 맞고만 있어요 아홉시니까 나오고싶다 라는 뜻이군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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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거는 뭐 이야 그냥 와우 호시웨이 누가 이길까요? 야 누가 이길까요? 야 타임 걸고 진짜 이거 투표하고싶다 야아아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고스나리가 남을수도 있거든요 고스나리가 남을수도 있어요 최후의 2인 한번 남아보도록 해보도록 할텐데 못 남을수도 있어요 와 공격 장난 아니다 자비가 없네 자비가 없고 어 뭐야 왜 저렇게 떠지냐 와 뭐냐 야 뭐지 와 뒤에 1등한거 같은데 네 좀 살려주세요 저도요 저도 살려줘요 네 죽을것만 같아요 죽을것만 같아요 10칸이 갑자기 10칸 다음판은 뉴비 매치 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 매치 가고 중수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중수는 골씨나리가 이기기 때문에 중수 매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기준이 너무 애매해 와우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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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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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유어 페리 굿 와우 와우 야 잘한다 진짜 잘한다 야 잘했는데 와우 저 관전댁향의 빨간색 하하하하하하하하 진짜요? 대체 누굴 관전하셨길래 삐삑 아 골씨나리 쳐가면 됩니다 그면은 1등 하실수있어 오우와 와우 와우 이야 이게 적게 짜인다고? 아아 진짜요? 신의 경지 난 저것보다 더 더 더 신의 경지를 많이 봤는데 이거 다 복잡 붙여넣게 하면 되는거에요? 넘버원 팁 투 더 투 겟 오스크 투 조인 아 오스크 아 오스크 진짜 잘한다 자 자 This match is new match If you're not new, please spectate 뉴비 더는 없나요? 고씨나리도 뉴비 하고 싶은데 뉴비가 많이 안나와요 지금 뉴비 매치에요 자기가 고소 좀 뉴비가 아니신 분들 일단 내려가세요 네 네 악인 좀비니 저랑 붙고싶다고요? 지실텐데 다음판에 다다음판에 This match is newb match 아 그래요? 다시 고쳐놓으면 돼 오케이 됐어 뉴비 매치 뉴비 매치 Are you newb? 오케이 렛츠고 Who's you win? I wanna see your luna 자 이게 뉴비입니다 뭐야 뭐야 이분 뭔가 좀 대... 부끄러워 아 부끄럽다고요? 딴거 볼까요? 이분은? 방금 전에도 봤는데 저렇게 이게 된다고 야 나는 저게 궁금해 DT 3명이다 DT 3명이다 야 잘한다 난 못하는데 This is newb match Next match is Pro match Actually I'm Pro Sorry I'm Pro I'm Pro So Pro Who am Do you do well? Yes! Yes! I'm not newb But I'm not pro 저 홀드 쓰는 거 싫어합니다 아 아 오오오오 뭐야 이분 야 Do you understand now? 응? What? 이기는 분 전 일대일하기 누굴까요? 어 자 아주 평화롭습니다 뉴비 매치는 역시 평화로워 평화로워 평화로워야 다 뉴비 매치 어? I don't know this world Where are I from? I'm from I'm from I'm from Korea 시틀랜드 시틀랜드 어디에요? 뉴질랜드 뉴질랜드 아니고 이 나라가 어디에요? 아 아 독일이구나 아하 오케이 오케이 understand I understand I understand I understand I understand 우와 일단은 아기준비님이 저랑 붙고 싶다고 했거든 아기준비님이 내 실력을 모르고 엄청난 실수를 저질러버리셨어 우와 좀 깎이는게 보인다 우와 깎였는데 와 여름아님 되게 잘하셨는데 와 뉴비에서도 뉴비전에서도 저렇게 가능하구나 되게 아슬아슬했습니다 토요일인데 오 뭐야 두분 왜이렇게 잘해 잘하셨는데 잘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티비상 가셨어요. 가신다고 했으니까 끝났네 야 누가 더 오래 버티나였네 누가 더 오래 버티나였네 자 프로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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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가겠습니다 일단은 저하고 악인준비님이 악인준비님이 안계시는거 같은데 네 맞아요 어우 내가 웰선이에요 사키 카나데가 어딨어 없는데? 자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21레벨 뭐야 저는 프로에요 아니 저는 중수도 그러니까 프로가 아닌데 이렇게 안하면은 나는 낄 수가 없어가지고 아 왜이래 아아 망했다 왜이랬지 와 안 그래도 비상인데 와 야 얄짤 없네 와 미씨들 앞에가지고 졌네 미씨들 앞에 지쳤어요 살려주세요 땡큐 땡큐 커밍 커밍 마이 프로캐스트 아임 고스나리 네 다음판부터는 다같이 하는데 일단 1대1 매치 분이 계시니까 악인준비님이 아이디가 어떻게 되셨다고요? 일단은 악인준비님 끝나면은 아이디 알려줄게요 미쳤다 미쳤다 자 디스 매치 스페셜 매치 원 원 원 매치 고스나리 벌셀 악인 후스윈 유 캠 포트 디스 매치 자 예측 시작합니다 근데 악인님 계세요? 계시는구나 오케이 누가 이길지 유 캠 포트 디스 매치 악인님이 이길 것 같으면 2번에 고스나리가 이길 것 같으면 1번에 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악인님이 많이 이길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으세요 역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I wanna win to 악인 She is very hard 옆배만 놓이는 마인드 근데 옆배가 아닌데? 악인 파이팅 아니 고스나리 방송인데 고스나리 편을 드시는 분이 이렇게 없을 줄이야 오케이 오케이 디스 스페셜 매치 이즈 레디 고 아 이겨보겠습니다 하 좋아 진심 모드 가겠습니다 이걸로 끝낼 수 있다고 생각은 안 들어 하지만 끝낼 수 있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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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리뷰였어요? 서리 신부의 세계는 냉혹하다 신부의 세계는 냉혹하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직 컴인 플레이어 그 다음에 또 다른 1대1 들어가도록 할게요 한 분 더 계시니까 아 양악은 아니죠 뭔 소리예요 양인성이라니요 원래 이러면서 크는 거예요 고스나리 엄청나게 뚝가 맞았잖아요 포인트가 걸렸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제 본 실력을 다 보여드려야 돼요 자 더 들어 안 누우십니까? 네 그러면 이대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만없이 고이 번에 드리오리다 연변에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가 시길에 뿌리오리다 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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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려밟고 진달래꽃입니다 마야의 네 마야의 진달래꽃 옛날 노래예요 뭐 이게 대차이예요 낭만고양이가 얼마 옛날 건진 알아요? 낭만고양이 하시는 분은 이걸 모른단 말이야 어 잠깐만 아니 너무하잖아 와 와 그래도 이렇게 찾아 찾아 다행이다 자 한 번 이렇게 하고 와 죽는 줄 알았네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자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이대로 가는 거야 가보는 거야 자 이대로 가보는 거야 가보는 거야 가보자 한 번 끝까지 가보는 거야 잠깐만 아니 잠깐만 끝까지 가본다 그렇지 지옥을 간다는 얘기는 아니죠? 지옥으로 간다는 얘기는 아니었다고 아 아 그래요? 소찬이 티어했으면 알아요? 와 여루나님 야 역시 야 드디어 기어 기어 올라갔다 지금 와 기어 올라갔다 와 기어 올라간다 와 기어 서드 정도 되겠는데 와 출발 부스터 오우 아마 저렇게 하려고 생각이 안 됐는데 저거 실수하셨을까 분명히 하지만 실수도 빠른 대처로 와 장난 아니다 저 정도 실력 정도는 돼야 고시나리가 테트리오로 밥 먹고 밥 버려먹고 살 수 있는데 아쉽게도 고시나리 그 정도 실력은 되지 않아서 최신 국제적이어서 나름 흥미롭군 그쵸? 고시나리는 다양한 국가에서 오는 글로벌한 스트리머입니다 말이 꼬입니까 한국어를 제일 못하는 한국 스트리머 코리안 스트리머 고시나리 야 쌓이는 거 봐봐 우와 우와 저거 장난 아니다 다음을 뗄 매치가 누구예요? 누군데요? 아 미리 준비해 세팅해놓게 아 아 그래요? 오케이 준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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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잘합니다 방금 전에 부른 노래 진짜 갓곡이니까 한번 들어볼게요 진짜 갓곡이에요 진짜 갓곡 많아요 고시나리의 감미로운 목소리랑 합해서 들려지는 이 노래와 선율은 여러분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했단다 난 누구랑 얘기하냐 어 잠깐 잠깐 오오 저게 저게 된다고? 내 두는 밤이면 별이 되지 나의 집은 뒷골목 아 잠깐 네 자 넷플레이 이스 원 앤 원 원 원 원 매치 이거 되게 발음 향이 힘들다 버스얼스 블랙빈 버스얼스 덜시오이 덜시오이 후스윈 유 캠 포트 디스 매치 어 왜 예측 안가있어 예측을 아래쪽 그치 어쩐지 안 뜬다 했어 예측 원 원 원 매치 블랙빈 버스얼스 덜시오이 후스윈 야 굉장히 기대되는 매치입니다 야 40대 60 누가 이길지 몰라요 네 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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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맨 이스 월드 디스 맨 이스 월드 겟어 나티 나래로 오케이 자 이제 예측이 끝났으니 바로 시작을 해봐야죠 자 아기님은 내려가시고 자 덜시오이님 대 블랙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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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얼스 덜시오이 후스윈 렛츠고 자 90대 10%에요 일단은 실력은 비슷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력을 영어로 뭐라 그래 실력 실력 알려주실 분 영어 잘하시는 분 알려주실 분 완전 말렸네요 화요님은 완전 말렸어요 끝났죠 뭐가 끝나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와우 디스 맨 이스 디스 맨 이스 뉴비 디스 이스 뉴비 와우 아유 라이크 아유 러브 뉴비 비커스 어브 아이 뉴비 아임 뉴비 엄크 이런 엄크는 인정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연재해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엄크는 인정입니다 알겠습니다 MKG님 다음에 또 놀러오세요 후스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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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코스나리입니다 팔로워와 시청해 코스나리의 클림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코스나리의 클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이 아임 코스나리 if you if you like my forecast please subscribe my 유튜브 채널 알겠습니다 여론언니 수고하셨어요 thank you for coming 노래를 잘 부를 자신은 있는데 가사를 외울 자신이 없어요 젠장 가사를 못 외워 자 과연 어느 분이 이기실지 굉장히 궁금한데 와 테트리오 방송만을 해야 될 것 같아 시청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네요 과연 고스나리가 인기만 하실까 테트리오라는 컨텐츠가 신선해서 그런 걸까 작품 제법 때문에 후자겠지만 언젠간 고스나이도 더 유명해지기를 끝 오오 오스티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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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티님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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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ㅋㅋㅋㅋ 오 진짜 ologies 아 잠깐 진짜왔어 어떡해 네 아니 진짜 험 하하하 친척을 웃다니까 지금 아니 오스크님을 이기면은 뭐 배치준다 그래가지고 그냥 방재로 오스크님 오라고 나왔는데 진짜 친초할지 몰랐네 솔직히 저도 잘 몰라요 후스윈 아 이걸로 토너먼트 해봐도 괜찮겠다 야 할건 많은데 참 뉴빈 매치 따로 하고 고수분들 매치 따로 해가지고 상품 걸어가지고 하면은 재밌을 수도 왔다 뭐야 고수날이 누구야 고수날이 누구지? 내가 고수날인데 고수날이 짭이 나왔어요 진짜요? 진짜요? 저한테 진다는거는 수치인데 가문부터 바꾸고 오셔야 돼요 근데 오스크님이 진짜 친구 추가해주셨어 이젠 바다로 떠날거에요 더 자유롭게 거미로 금을 쳐서 물고기 잡으러 나는 나만 고양이 슬픈 도시를 비추 오 누가 이겼어? 잠깐 누가 이겼어 후스윈 블랙피니스윈 야 결과는 변하지 않네요 그래도 잘하시네 다들 잘하셨어 자 이제 다같이 잠깐만요 방금 전에 침출하셨던 분 어딨어 안계시는구만 자 다같이 다같이 들어와요 다같이 해요 이제 다같이 해요 다같이 해요 우리 이길 수 있어 뭐야 근데 고스나리 뭐야 이분은 누구들이에요? 누구들이에요? 하하 고스나리 짭대 복제품이 왔어 고스나리 복제품들이 왔어 야 도플갱어 와우 고스나리 1,2,3 야 누구시지? 누구시지? 고스나리에 먹치려 할 것인가 똥치려 할 것인가 네 한번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I am famous Korean steamer 와우 fam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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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때리지마라 저 때리지마라요 아 왜이래 안때렸는데 안때렸는데 죽었어 아 고스나리 볼까? 이거 이거 한분이 지금 몇개 만들어서 하는거 봐라 딱봐도 이거 강태시키겠습니다 고스나리 복제품들 딱봐도 정지당할텐데 맞아요 정지당할 것 같아요 아 부개 부개가 아니고 부개도 그렇지만 고스나리 복제품이 4개 나왔는데 실력 실력 평가하기도 전에 아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가지고 한 명이 몇 명이 몇 몇 몇 그냥 한 명이 여러개 여러개 아이디 만든 다음에 한거 같아서 그래서 어 11님 돌아가셨잖아 오케이 렛츠 고오오우 대트로 방송이 가장 인기가 많아요 지금 아 100% 아 그래요? 어뷰징이 애만대 어뷰징이 뭐에요? 울클각이 안뜨니 죽는다 이런 올클각이 안떠도 개발자 친구추가는 하셨어 친구추가는 하셨어 저한테 친구추가했어요 친구추가 친구추가했어요 진짜 진짜 웃을지 몰랐어 웃이진 않았는데 친구추가는 있어요 네 네 그거 안되죠 아 어뷰징 아 오케이 설명 감사합니다 이분들 똑같은거 같은데 지금 이분들 똑같은거 같은데 강퇴 시키겠습니다 자 강퇴 시키겠습니다 자 다음판에 다음판에 하도록 하구요 이거 뭐지 도용당했나 방을 새로 파야되나 자 다음판에 방 방을 새로 만들어야겠다 진짜 어뷰징이라는 단어를 오늘 처음 알았구만 놀아 그럼 알겠지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어렵다. 엄지님이 절 죽였어. 이런 엄지님. 감히 뉴비분들 이렇게 양악을 하시다니. 정의의 이름으로 엄지님 용서하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용서해줘요. 저를. 용서해주세요. 제가 발언을 잘못했습니다. 발언을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잘못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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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살려줘. 자. 팔로우 감사합니다. 테드321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나입니다. 팔로우와 청년고스나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스나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하이. 아임 고스나이. 땡큐 펄 컴밍. 아이 헤브 유튜브 채널. 이후라이크 마이 브로우캐스트. 플리스 서프라이 마이 유튜브 채널. 땡큐. 경계 좀. 또 저번처럼. 팔로우 보시면. 아. 그런가? 아. 지금. 이거. 이분. 이거. 어떻게. 킥해요. 이거. 와. 이거. 어떻게. 어떻게. 배먹이지? 아니. 메시지는 계속 와. 이 메시지를 어떻게. 이거 채널 어떻게. 이거 채널 어떻게 막아요? 이거 채널 어떻게 막아요? 알려줄게요. 맨 왼쪽. 프로필에서. 아. 잠깐만. 잠깐만. 프로필에서 맨 왼쪽. 됐어요. 네. 어우. 곧 쓰시네요. 자. 방 다시 만들게요. 네. 방. 방. 다시 만들게요. 어 잠깐 잠깐 잘못 들어왔다 와 아 또야 이거 어떻게 막아 와 왜이러지 아머니 고스냐리가 유명한다고 하들 그냥 화면 끄고 욕을 보내줘 자 일단 들어오세요 아니 근데 누구예요 저번에도 그렇고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고스냐리가 욕 안하는 스트리머를 유명하잖아요 원인이 언제 제 욕 한번 들어보셨나요 예 욕을 들어보셨구나 심지어 저장까지 하셨던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근데 방송적으로 역구를 한게 아니고 해킹하거나 이런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가가지고 네 맞다 맞다 This is match one one on one match 고스냐리 vs 블랙빈 Who's win Who's win You can vote this match 그분 아이디 아 나 지금 차단해가지고 다시 차단 풀리면은 좀 그러니까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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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좀비님 역시 고스냐리에 그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시는 우리 아기 좀비님 아주 좋습니다 네 시참 당연히 되죠 들어오세요 시참 당연히 됩니다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야 아 나 이거 싫어 뭐지? 해킹당한건 아니겠죠? 네 해킹에 굉장히 고스팬 누구예요 고스팬 누구야 자 일단은 예 일단은 매치는 형사가 됐구요 잠깐만요 아니 저것 때문에 정신이 없네 지금 스토킹 같은데 일단은 벤 벤 고스팬님 누구세요? 이분 누구세요? 이분 누구예요? 잠깐 이분 누구예요? 혹시 계시나요? 이분도 그분 같아가지고 그 벤 해버리게 아 그러면은 예 벤 먹을게요 자 일단은 예 일단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향님 아니에요 친향님이 고스팬다리 펜 펜을 자처할 리가 없잖아 친향님이 어떻게 넘겨요? 어 나 지금 순간 잘못잡아가지고 뭐야 와 나 미치겠네 저거 와 미치겠네 저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비코드 비코드 네 아니 왜이래 아니 왜이래 아니 게임에 집중을 못하겠잖아 아니 잠깐만 아 게임에 집중을 못하겠고 지금 아 계속 나와 지금 저거 와 아 아 저런 사람들이 왜 있는 건지 모르겠어 네 아 게스트도 정지몽은 범계정도 전진하시게 게임플레인 불가 아 진짜요? 일단은 저거 어떻게 이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겼습니다 예 이겼어요 아 고스나리 이스 윈 고스나리 윈 고스나리 윈 다 들어오시구요 유캔 플레이 위드 어스 커밍 관리 거 일단 거 관리자한테 어떻게 넘겨요? 아니 근데 저게 저 노트를 가렸는데 아 진짜요? 근데 어떻게 신고해? 아 그렇구나 일단은 예 일단은 들어왔어요 들어왔고 뱀 먹을 수도 있어서 아 그렇구나 아 근데 진짜 열받는다 아니 저런 사람들이 왜 팔을 치고 다니는거야 도대체 자 일단은 예 다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드 플레이어 지금 뭐 따로 위심되는 분 안계시죠? 아 게시물을 어떻게 작성해요? 뉴스 라이브를 뭐 하고 계시는 사람이 있네 아 용신님이 남기셨네 용신님이 이미 남기셨네 감사합니다 테트리온님 감사합니다 남겨주셔서 이미 남기셨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그거 있어요? 그런게 있어요? 그런게 있으면은 하지 나도 어 찼다 망했다 아 잘못 세웠어 아 이게 아니었는데 내 빌드가 악인인자 들어가셨군요 아 진짜 아 그 덕분에 그래도 네 진짜 감사합니다 다들 댕자라네 그니까요 고스나리 포함 고스나리 포함 고스나리 포함 그쵸? 고스나리도 잘하죠 양심 있어요 양심 있어요 양심 여기 있어요 네 잘해 네 잘해요 뭐지? 그 더블이야님이 분명히 칭찬해주셨는데 기분이 좋는데 좋은데 이상하게 뭐랄까 어 네 콩님한테 물어볼게 있는데 네 콩님한테 물어볼게 있대요 도배 많았어요 아 아 맞다 게스트 막아놔야 되는데 게스트 막아놓는 방법 좀 알려줘요 그러면 매번 할 때마다 게스트를 막아놓겠습니다 게스트 막아놔도 원래 아이디를 가지고 계신 분은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궁금하네 일단은 저기 그 뭐냐 테트유님께서 신고는 해주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상황 두고 볼거구요 일단 도배 뭐 도배 및 고스나리 아이디를 많이 만들어왔기 때문에 배는 일단 먹을거 같고 어 깜짝이야 아우 놀래라 와 게임이 게임을 못하겠소 너무 신경쓰여가지고 또 또 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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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치겠네 이거 뭐 해킹당한거 아니죠 알면 고스나리 지금 시청자분 중에 그분들이 계시나 그사람들이 있나 아 아 진짜 플레이를 못하겠네 증거자료 네 아 어디 그룹이 그니까 아 진짜 해킹도 저격도 당하고 야 아 아 아니 나는 얼굴 공개까지 안했는데 이정도까지 나오면은 얼굴 공개하면 절대 안되겠는데 채우형님 코아 안녕하세요 지금 도배로 엄청나게 고통받고 있는 고스나이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 네네 증거자료 제가 딱 정리해가지고 올려놓을게요 지금 다른쪽으로 페인먼스 하시네 그러게 지금 난리났어요 뭐 뭐 뭐 난리났어요 어떤게 어 깜짝이야 이분은 이분은 괜찮아요 예 아시는 분이라서 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리자가 네 아 잡을려 아 진짜요 다행이다 라이브하시는 분은 관리자분이신가 네 근데 네네 아 VPN이 저런 용도로 쓸 수가 있구나 아 저 PTSD 엄청 오네 지금 네 아 플레이는 하는데 와 제대로 플레이를 못하겠는데 실력의 반도 안나오겠어 아 아 진짜 왜 나한테 이러는거 아 아니 좋은일이 겹쳐야되는데 왜 안좋은일만 겹치는거지 도대체 왜 고스나리에게 안좋은일만 겹치는건가 해킹이 모자라서 지금 와 진짜 게임 게임 즐겁게 게임하고싶은게 내 목표였는데 이렇게는 즐겁게 게임도 못하잖아 봐봐 이 멘탈을 멘탈을 부시는 우리 에런님 와 근데 진짜 올클리어 이분은 실력이 착인데 예 아니 근데 너무하잖아 진짜 진짜 너무하잖아 나 그거 뜯는대요 와 진짜 나쁜짓하려면은 진짜 많다 그리고 고스나리 알정도면은 일단 외국분은 아닐거 아냐 아 가셔리긴 한데요 네네네네 벤 아 그런가 아 근데 너무하잖아요 정도껏 해야지 이건 뭐 그냥 톡키 마리아트 엿먹이려고 그러는거잖아 이거는 아 진짜 집중 진짜 안되네 아 아니 집중 좀 안되네 하면은 봐주실만도 한데 봐주시진 않으시네 절대 네 상국샤아미 끝나고 나서 봐야겠다 아 근데 아기가 넘치잖아요 아기가 아 그냥 적당한 선에서 그만두면은 아 알겠습니다 이럴텐데 이것도 그것도 아니고 근데 나래왕신당해도 그런 사람들은 근절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근절되는게 맞아요 그런 사람들 안밝히고 뭐냐 자존심을 지키는 그런거면은 차라리 자존심을 잃고 그 사람들 잡는게 더 낫습니다 아 딴방송에서? 딴방송에서도 그랬어요? 정체문명에 외국인 시청자가 왜이렇게 많지? 아 그래요? 근데 외국인 시청자분들이 계시긴 계셔요 네 제가 아이디로 확인할 수 없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근데 보통 테트리오방송하면은 이렇게 차긴 차요 아 부모님이 사라졌는데 아 진짜 그만큼 잘하신다는 얘기네 부모님이 사라지는 방송 부모님이 사라지는 방송 아 방송이래 사라지는 게임 아 근데 진짜 진짜 잡고 싶다 저런 사람들은 아 진짜 좋은일이 언젠가 막혔나보네 아 다행이다 막힌걸 어떻게 알아요 안오는거 보니까 막힌건가 잠깐만 좀만 더 봐주시면 안돼요 아니 하필 어 이렇게 어 지금 첩박할 때 지금 어 진짜요? 왜왜왜왜 내가 왜 일이야 왜 테트리오방송이 왜 일이야 내가 볼까? 나도 궁금하다 테트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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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켜 테트리오 어딨어 테트리오 어딨어 그러네요 제가 1등이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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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미더스 도배 논란으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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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 음 테트라 채널이죠 고스날 방송이 재밌다기보다는 젠장 얼굴 까놓고 방송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야하하하 와 테트리오 방송만 하면 대박 나겠다 방송 금방 뜨겠다 하지만 테트리오가 방송만 하는게 아니니까 제가 다른 방송을 하지않으면 또 슬퍼하실분들이 많이 계시기에 아니 아니 와아아아 이건 아니잖아 아니잖아요 야 일본 분들도 계시고 얼굴 까놓고 방송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플레이 테트리크 님도 계시고 오 중국어 일본어 하시는 분인데 테트리오랑 전혀 다른거 하시네 지금 들어가면 뚜리로 맞겠네 아니에요 설마 뚜리로 맞겠습니까 안맞아요 맞는건 곧씨내리면 맞아요 짐목써야하나 짐목쓰셔도 되고 자 이번엔 이제 안오는거 알겠으니까 멘탈 부여잡고 제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누기에는 너무 인원이 적어서 화요인님 저는 안봐드리는 괜찮으세요? 방금 전에 애기님하고 아기님하고 제가 붙었을때 절대 그냥 안봐주고 했던거 기억 안나세요? 왜 진짜 너무해 다른사람들 피해해주는거는 그니까 의도치않은 피해는 인정해 그래 그 뭐냐 그거는 피해를 주려고 준게 아니니까 그거는 이해가가 근데 작정하고 피해주려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가 그래 그런 실수는 내가 인정해줄게 있어 내가 누구야 나 곧씨날이라고 아 아 또와 또다 또 왔다 아 미치겠네 진짜 쇼리라고 돼있는데 쇼리라고 돼있는데 네 이 사람이야 그쵸 아 미치겠네 진짜 와 실력도 미치겠네 네 끝까지 들어볼거 그랬나? 쏘리라고 예 쏘리라고 했는데 역시 역시라니 차단 어떻게 풀어요? 네 나 지금 열받아 죽겠는데 지금 최대 파울 안되요 지금 최대 잠깐 기다려봐요 잠깐 기다려봐요 이거 아까 어떻게 했어? 아까 이 사람이었나? 얘 이 사람 맞죠? 같이 리플레이케 리플리케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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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뜻이 뭐에요? 트라이드 투 씨 트라이드 투 씨 아 이분은 그분 이분은 그 관리자분 아니에요? I'll stop now 지금 그만두겠습니다 아닌데? 관리자분은 아닌데? 맞아요 그 사람 맞아요 아 나 지금 네 맞아요 아 그렇구나 아이adura 자 이것만 풀고 가겠습니다 네 아 그래요? 파... 짜증난다 아 갑자기 왜 이렇게 짜증나지? 벤처리함 아 그래요? 나갔어요 아 너무하잖아 이건 너무하지 천식이 넘었지 디스 매치 이스 원 운 원 매치 코스나리 VS 누구였죠? 파이오님이었나요? 덜스요이 아 나 지금 되게 멘탈 나갔어 와 이제 나가긴 나는데 일단은 그분 나가고 나서 시청자도 많이 줄어들긴 했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멘탈은 괜찮은데 아 근데 또 그럴까봐 걱정이야 저런 사람들은 이번 한번만 그런게 아니거든 이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 그럴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 조심해야 돼요 진짜 이 사람이 과연 이거 한번만 그랬을까?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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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아요 뭐야 고스나리한테 한 포인트도 안 걸었는데 아 걸었구나 아 진짜 너무한다 지금 멘탈이 나간 고스입니다 과연 멘탈이 나간 고스 상대로 이길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 아 아 진짜 너무하잖아 근데 행할 수 어이가 없네 아 진짜 진짜 너무하잖아 후원이라도 하지 아니에요 저런 사람들의 후원은 받을 필요도 없어요 받을 필요도 없어요 왜 받아? 받지도 않을 거야 진짜 적당히 해 적당히 적당히 해야지 장난도 정도껏 해야지 어느정도 태야지 어 애교로 봐주지 이건 뭐 정도가 심했지 아 멘탈 엄청 깨졌네 왜 이렇게 잘하셔 갑자기 아 멘탈 멘탈 때문에 멘탈 부수는 것 때문에 아 진짜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아직 고스나리 상대는 되지 않으시는가 본데 가세요 가세요 가시는 걸 편안하게 끝 이거죠 이거죠 읍 내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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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같이 하시죠 오케이 we can play 오우 음 이제 확 빠지네 아까 그 사람이 몇 명이 있었긴 했네 그렇네 맞네 그 사람이 쏘리하고 나가니까 시청자도 확 빠졌습니다 다른 데 또 저격하러 간 거 아니겠지 설마 나 더 걱정인데 와 죽은 자네 와 공격이 왜 이렇게 매서워요 와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와 아니 공격을 적당히 아니 공격을 적당히 아니 고스나리 완전 당했네 와 다른 의미로 멘탈 나갔다 아 아 근데 진짜 너무 했어 야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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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는데 댁 멋있는데 와 물결 치는데 그냥 야 내려오는 곳들이 저기요 와 아 저도 멘탈 없는 이건 학살이에요 아 진짜 솔직히 인정 인정하고 싶다 진짜 잘하신다 레드닛 좀 봐주면서 해요 너무 진신모드로 가잖아 뉴비들 천국인데 뉴비 천국 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잘한다 나도 잘하고 싶다 오신나리가 만약에 하루종일 세트로 연습을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아 진짜요? 뿌텔 49 스트리.. 아 진짜요? 레드빈 좀 봐주면 해주세요 레드빈 조금만 봐주면 해주세요 나가셨잖아요 너무 잘하셔가지고 부럽습니다 잘하시는건 부럽.. 뭐든지 잘하시는건 부럽습니다 와우 오케이 레츠 고 제 말은 이해하실려는지 모르겠지만 봐주시면 하실거라 믿고 재미있게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와우 죽을뻔했네 와우 진짜 죽을뻔했네 쟤 공격이 일회송이여가지고 그 다음이 없단 말이야 단점이지 아 왜이래 고시야 이러지마 이러지마 고시나리야 이러면 안돼 너 지금 이 실수 엄청난 실수 한거다 아 아아 왜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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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아하아 왜이 그.. 왜 실수로 저렇게 했지? 아... 이번에 좀 봐주신게 느껴지긴 했는데 바로 안죽어가지고 야... 봐주시면 싸시는건 좋다 바로 죽진 않았소 내가 근데 그게 보이는가보다 어떻게 두는지 부럽다 야 방금 봤어요? 방금 봤어요? 우와 봤어요? 봤어요? 지금 봤어요? 우와 지금 봤어요? 이정도면 알파고인데? 네 레드님 이정도면 알파고에요 알파고 인정 알파고 그래도 봐주시면 잘하시니까 지금은 괜찮아요 아 나 뭐한거지? 뭐한거지? 뭐하니? 아 망했다 나 근데 내 그거 다 망했다 일드 다 망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 일드가 망했다고 포기하진 않지만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또 누가 왔어요? 나 이제 불안해 나 이제 불안해 아 이제 게스트만 보면은 이제 무서워지는 1인 와 이게 뭐냐 도배는 엄청 당하고 도배로 이렇게 타격을 당할진 몰랐는데 타격을 당하긴 하네 도배로 이렇게 대단한 도배로 이렇게 밖에 야 저 실수도 야 이번엔 실수도 되게 대박으로 하시는데? 와아아아아아 이번에는 실수 엄청 하셨는데? 6위 7위 야 드디어 서버도 안정됐다 방금전에 약간 렉도 걸렸었는데 와아 공격이 진짜 뭐야 화요애님이 나 죽였어? 이거는 이거는 와아아아 화요애님이 감히 날? 그리고 바로 돌아가셨다고 한다 DT전공 오오오 DT로 곧씨나리를 없애버렸다 즉 곧씨나리가 DT의 희생물이 되었다 좋습니다 좋아요 실력 늦었죠 오씨나이 도발해봤자 좋은게 없을테지만 아 근데 진짜 멘탈 제대로 깨졌다 와아 아아 또 맞을까요? 안맞죠 두번은 안맞죠 다른 분한테 맞고 나서 이제 화요애님 공격 바로 들어와서 화요애님 공격이 죽은거에요 어? 대대대님 실수 엄청 하셨다 전 아주 큰 실수인데 야아 아니 제가요 아 제가 맞아야죠 제가 어떻게 시청자분들을 때리겠습니까 저같이 착한 어 저같이 충전한 스트리머가 감히 시청자를 때려요? 네 거문콩님 거문콩님이 때린다네요 어 모르릉님 오셨다 미리 준비해요 즈으으으 맞으려고 쓰려했는데 먼저 끼시네 이런 레드님이 최대한 봐주고 계시죠 지금 봐주는게 눈에 보여 하지만 공격은 확실하게 들어가 자 봐주려고 보인 봐주는게 보이는데 공격은 확실 공격이 확실하게 들어가는 네스티 매치 버스 네스티 매치 스페셜 매치 후스윈 덜스윈 버스윈 브랫빈 자 다들 반전호 가시고 프리스턴 투 스펙텍 라인나우 누가 이길까요? 야 하윤희님이 이긴다 는 쪽에 포인트가 엄청나게 많이 걸리네 나나나 나나나나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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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녕하세요 YCIDK님 팔로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나입니다 팔로워와 시청인 고스나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하 네 가능합니다 자 지금은 이제 1대1 매치 성장가 됐구요 자 일단은 대대대님 스펙테이터로 넘겨드리고 1대1 매치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을 저장해놓고 자 누가 이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빈님 대 화요인님 전데요? 하하하하 아하 야 에런님 다시 오셨구요 같이 하시죠 아 맞다 시참 가능한가요 라고 하셨기 때문에 방번호 남겨드렸으니까 들어오시면 됩니다 고수분들부터 초보분들부터 고수분들까지 테트리오 입문은 고수나리에게 고수나리 방송을 보고 입문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테트리오가 그만큼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죠 주식으로 따지면 완전 떡상입니다 왜냐 고수나리가 했기 때문에 왜하냐 내가 해도 고수나리보단 잘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시작하게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고수나리가 이거래? 내가 해도 저거보단 잘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요 그래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실직구 합니다 예 이실직구 합니다 가람님 오셨다 리버님 블렛빛님이 이기셨구요 나이스 좋아요 블렛빛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다같이 하도록 하구요 다 들어오세요 이제 다 들어와요 들어오셨나요? 지금 처음 들어오신 분은 들어오셨나요? YC님 들어오셨나요? 거기서 TSP는 왜 둘라해 나는 모르겠다 들어오셨으면 채팅 한번만 쳐주세요 기다리고 있어요 유튜브도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수나리게 크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들어오신 걸로 알고 시작할게요 가람님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엄청난 불미신화 사건이 있었어요 가람님 얘기 좀 들어봐요 도배를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VPN 쓰고 도배를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저기 지금 테트리오님께서 신고를 해주셨고 지금은 이제 사과까지 받아냈는데 근데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와 그런 경우 없었어요? 저도 지금 이번 처음 당해가지고 지금 멘탈 엄청 깨졌네가지고 엄청난 불미인스러운 일 진짜 와 아 그 생각을 하면은 다시 멘탈이 깨질 것 같아서 와 공격이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와 공격이 쉴 틈 없이 들어오네 잠깐만 잠깐만 아 왜 바꿨어 고수야 아 망했다 바꾸면 안됐는데 네 공격하지마요 고수나리 하지 살 수 있다고 왜 aí 거기 생각만 하면은 진짜 치가 떨리고 화가 납니다 아... 앨번네 25분에 지목권 쏴야겠다 흐흐흐흐흐 야 잘한다 내가 이런 분들하고 bbc 일단이 하도 맞으니까 때리고 싶다. 오오오 때릴 사람이 있어요? 아니 화요인님이 아직 때릴 사람이 있다고? 누굴 때리고 싶은데 이거 그런 걸 썼으면 좋겠다 지금 멀티해가지고 화면 멀티로 해가지고 있잖아 저기 그 테트리오 같이 하는 모습 같이 생중계하면서 이런거 해보고 싶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진짜요? 보씘는 가히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이길 수는 없고 검콩님도 만만치 않으신데 근데 아 끝났네 레드님 나가셨나? 레드님이 아 레드님이 먼저 돌아가셨구나 아무튼 봐요 여기 보시면 쭉 올려보면 더 안 나오네 안 나오네 올라가면 도배 엄청 많은데 영상 올려가지고 확인하겠습니다 확인 살짝 들어갑니다 박제해야죠 박제합니다 어차피 제가 통영상 영상 편집 안 올리고 그대로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박제합니다 봐야돼 진짜 피해를 주면은 그만큼 대가가 따른다라는 걸 알아야돼 오우와 깜짝이야 죽어..죽..죽었다 죽었다 아앜 검은콩림한테 죽었다 이번에는 오우와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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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패드로는 안되겠다 아 데데레님 수고하셨어요 방송을 나가신건 아니죠 설마 방송을 나가셨겠어 나가셨네 라고 얘기하면은 꼭 채팅을 하시더라구 어 아프리카님 오셨네 와와와 좀만 방심하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좀만 방심하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고스날에 방심하지 않습니다 아 고스날이가 몇승이냐 근데 고스날이가 2승 했네 그래도 그건 좀 어 그건 좀이라니 뭔소리야 뭔소리야 와아 공격 들어가는거 봐라 와 공격 들어가는거 봐라 아 이거 바꾸면 안되는데 와 와 겨우겨우 잡았다 와 진짜 겨우겨우 잡았다 진짜 겨우겨우 잡았다 와 겨우겨우 잡았다 야 그 공격이 찾았다고 와 이제 죽는건가 죽었다 와 이건 죽었다 와 어떻게든 살긴 살았는데 와 3등의 수 와 와 미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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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와 벽과 벽 야 LG님이 저거 실수하신거야 레드님이 자 디스매치 이슈페셜 매치 후스윈 후스윈 아이고 잠 눌렀다 자 예측 누가 이길까요 리매치랍니다 창과 창 방패 대 방패 과연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투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블렛비님이 이길 것 같으면 1번을 화요님께서 이길 것 같으면 2번을 눌러주면은 투표가 진행이 되니까 많은 투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덜스윈님께서 지금 100% 이긴다라고 지금 되어있구요 지지 않는다 블렛비님 벌써 걸려있습니다 좋아요 블렛비님 지지 않는다 자기 자신한테도 걸 수 있다는 사실 너무 빈 매치다 그쵸 너무 빈 매치 뉴비 대 뉴비 매치에요 근데 그 뭐냐 빌드를 아는 뉴비 대 뉴비입니다 그러니까 볼만합니다 오오 깔끔하게 37000포 됐다 오오 좋아요 자 어느 분위기의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하고 세 판 더 하고 방송 마무리 할게요 엘링크님은 모든 방송을 다 방송에 오시죠 제발 넣을 수 있는데 왜 왜 안넣어 티스피인하고 이것저것 가능한데 저건 안되셨구나 하긴 어렵긴 어려우니까 누가 이길지 아직 몰라요 나 지금 화유님꺼보다가 블랙빛님꺼보니까 블랙빛님 많이 쌓였네요 자 이거 위험해요 방심하다가는 큰고 낫힙니다 방심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오 잠깐만요 이대로 이대로 가나요 이대로 갔어요 화유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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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요 야 화유님이 이겼어요 와 화유님 잘하시는데 안돼 이제 1대2 매치는 안하고 다같이 하는걸로 세판정도 마무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더 하시고싶은 분은 디스코드 들어가셔가지고요 따로 하시면 됩니다 자기만의 방송을 한번 만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디스코드로 가셔서 토카이 테이오 님이 누구시죠 언더독 준비해야겠다 끝나고 좀 더 하실래요 포롤리 잇츠 미 잘오셨어요 골스날이 방송에 웰컴 골스날이 방송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 왜냐하면 골스날이 방송을 보일 수 있는 사람 축복받은 사람 아주 좋습니다 자 다 들어오세요 다 들어오셔도 돼요 컴온 들어와요 네 들어와 들어와 골스날이가 1등 해줄게 골스날이가 1등 해줄게요 이렇게 제가 도발을 하면은 두 분 다 들어오시더라고 자 이렇게 도발을 해야 다 들어오십니다 들어와 들어와요 골스날이가 이길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제가 지금 본실력을 발휘하면은 여러분들 놀라십니다 오토카이 테이오님 어서오시고요 무브트 플레이어 강제 무브트 플레이어 아 지금 게임 못하시는구나 마판 풀파워 오케이 저도 풀파워로 가겠습니다 이제 일단은 레드님만큼 풀파워는 안되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서 풀파워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판입니다 어디서 골스날이한테 어? 그런 공격이 먹힐거라 생각하셨어요? 그런 공격이 어? 먹힐거라 생각하셨냐고요 이거는 공격을 받았지만 기분이 좀 나쁘군 골스날이를 너무 낮게 본거 아냐? 어? 아니 낮게 보셔도 돼요 낮게 보셔도 돼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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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높게 봤는데 이거는? 잠깐만 이번에는 너무 높게 봤는데? 야 풀파워 풀파워 봐봐 풀파워 봐봐 풀파워 봐봐 우와 우와 풀파워 봐봐 티는 돌렸다 티 돌리고 죽은 거예요 이거는? 아 진짜 이야 자 2판 남았습니다 어 제대로 한번 가봐 몇 등이야 5등? 오케이 자 시작하겠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지금 다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다같이 하는 거예요 맞팍 돌리고 피아노 최우형님 리버님하고 돌릴 수 있게 해드릴게요 못나 몬스타 원래 맞판때는 지목 안되는데 썼으니 또 어쩔 수 없이 제가 또 해드려야지 해드리는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와 바로 때리시네 와 와 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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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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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흐흐흐흐 와 공격 봐봐 와 내 공격 바로 저쪽으로 다 들어갔네 조금만 더 방어해볼걸 진짜 풀파워신데 흫 그러니까 흐흐흐흫 와흐흐흨 풀파워 이면은 뉴비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구만 살벌해요 그러니까 내려오는거 봐요 와 와 와우 와우 시작하지 3초만에 열 줄 올라와요 최초의 피해자가 검은콩님이셨구만 야 이건 못했다 진짜 진짜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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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미씨 심하네 그러니까 자 일단은 1대1매치 한번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형님 대 아프리카님 대 1대1매치 잠깐만 더 들어갈게요 이번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후스윈 리버님 리버님 대 어 누구였지 C-H-Y로 하겠습니다 끝에 자 예측시장 어느 분이 이기실지 리버님이 이기실 것 같으면 1번을 저희 가람 뭐냐 저희 C-H-Y님이 이기실 것 같으면 2번을 눌러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리버님도 잘하시고 C-H-Y님도 잘하시거든요 어느 분에 걸지 저도 되게 고민이 됩니다 이대로 안 거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어요 아무도 안 거시는데 이번엔 안 거시는데 오오 드디어 야 야 리버님이 압도적으로 분리합니다 지금 1%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자 모든 준비는 마쳤습니다 자 과연 어느 분이 이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람님 대 C-H-Y님 C-H-Y님 대 가람님 과연 승자는 어느 분이 되실지 풀파워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치 시작합니다 단판입니다 단판입니다 선고로 헬라님 고아 안녕하세요 아니 헬라님 너무하잖아 그래도 몇 분 정도 보고 가는 그런 센스는 있어야지 단토계셔 못 놀게 해드릴까 보다 흐흐흐흐흐 야 어 저는 그럴 수 있어요 야 게임 터졌죠 와 스틱스피는 또 뭐야 C-H-Y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자 예측 결과는 C-H-Y님의 승으로 끝났구요 오케이 이제 마파는 다같이 마파는 다같이 풀파워로 풀파워 오케이 풀파워 다같이 풀파워로 상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풀파웝니다 자기가 낼 수 있는 최대한 힘을 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풀가동 용기 신약 하나 하나 놀 수 있는 다녁 윙이 cognitive 둘 셋 하나 하나 δ 넋 lungs 아 아닌데 이거 바꾸면 안되는데 아 바보 바꾸면 안되는데 방어 방어전을 펼쳐야돼 왜냐 공격이 바로 들어올거거든 방어는 방어진은 펼쳐놨어 문제는 공격이 언제 들어오냐인데 안들어오네 오 잠깐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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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다 야 공격이 천장을 뚫을진 몰랐지 블레핀니 잘가요 오 살았어 살았지만 산게 아닙니다 살았지만 산게 아니에요 저 공격 계속 옵니다 저거 야 막혔다 저거 와 저게 들어간다고 하하하 난 난 난 난 난 난 나.. 난 난 난 난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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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양학현장이너군요 아니에요 양학현장이라뇨 게임 끝났어요 이제 안할거에요 이제 오늘은 제가 여러가지 엇가를 좀 많이 당해가지고 자 다들 수고 많이 하셨구요 내일도 내일부터는 이제 일주일동안 방송을 풀방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방송을 원래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했었는데 이번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풀로 방송하는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방송을 할지는 제가 랜덤으로 정하지만 그래도 일주일 내내 고스네일 만나볼 수 있는 저로의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일단은 뭐 예 시고 많이 하셨고요 내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구독자님 다 쓰시고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풀로 방송할 여유는 되기 때문에 이번주는 괜찮아요 절대 없습니다 회식 없어요 아무튼 내일 방송에서 뵙도록 할게요 다들 시고 많이 하셨고요 저기 야근이에요 QWA님 선 넘지 마요 선이에요 그거는 그건 선이에요 시고 많이 하셨고요 내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노시고 싶은 분은 디스코드 들어오셔서 더 노세요 네 디스코드 들어오셔서 더 노시고 QWA님은 야근을 하시.. 야근이라는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고스나리 저기 디스코드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스타일때일 한번 뜨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거는 버거에요 interests 뵙도록 하겠습니다 치즈코드 너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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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드